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 아름다운 우리만 한글을 올해 창업 동아리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만든 캐릭터 상품들을 가지고는 동아리 졸업생 선배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어요 400%가 넘는 달성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지금 보이시는 건 서비스 화면 중에 일부인데요 간편신 신청, 손오밥 신청 등 10가지가 넘는 기능들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고나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만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똑똑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저 역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더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책을 읽거나 혹은 좋은 강의를 듣거나 또 직접 새로운 경험을 하시는 많은 것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앞으로도 더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 하거나 혹은 외우는 것을 잘 하거나 말을 잘 하거나 문제를 잘 푸는 등의 사람들을 보며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똑똑함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그렇게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3살 때 어떤 출판사에서 하던 인지능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백분위가 몇 프로 나왔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려 하위 1%가 나왔습니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하위 1% 맞습니다 테스트의 결과를 듣고 저희 어머니는 깊은 좌절에 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좀 챙겨라 책도 안 읽히냐? 애가 말을 못하는데 병원 한번 좀 데리고 가봐라 뭐 이런 소리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4살부터는 각성을 했는지 말을 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초등학생 때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게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3시간씩 게임을 했는데요 물론 그때는 좀 어릴 때랑은 다르게 많이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몰래 3시간씩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들키지 않고 계속 잘 하다가 점점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너무 오랫동안 게임을 하다가 들키고 말았는데요 혼도 나면서도 그 게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게임이 바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단순한 생존 게임이지만 코딩이 더해지면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일종의 놀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매번 다른 컨셉들을 들고 와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새로운 게임을 하나 만든 다음에 플레이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요 처음에는 친구가 소개해 주어 게임을 시작했지만 이후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게임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똑똑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나도 이걸 만들어 보고 싶고 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의 책도 보고 또 반가우기 가정에 있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터넷상의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찾기도 했죠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똑똑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던 중 컨텐츠를 만드는 팀을 모집하는 공지가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저의 똑똑한 두 번째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전! 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만들었고 그 결과 내 인생의 레전드라는 이름의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실시간으로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그래서 그 컨텐츠를 시작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방을 구매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도 했고 게임에 필요한 채팅북을 만들기도 했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상들의 총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어요 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재미와 저의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을 깨달았어요 이를 통해 세 번째 똑똑한 선택을 하는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내 것을 만들어보자 둘째, 우선 도전하고 시작하자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나누자 라는 저만의 똑똑한 선택 기준이 생겼습니다 똑똑한 세 가지의 기준으로 인해 저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도 인문계가 아닌 컴퓨터를 배우는 특성화고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일단 내가 생각한 것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일단 시작해보자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나누자를 실현하기 위해 비주쿨 창업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루나라는 이름의 창업 동아리인데요 이 동아리는 IT 소셜 벤처 동아리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들을 만드는 동아리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들어가서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하량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교육 과정에 맡기면서 모든 투어 중생들은 의무적으로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듣습니다 하지만 수업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하라는 코딩을 안하고 유튜브나 게임을 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 팀은 고민했어요 저한테 프로그래밍은 재밌는 건데 왜 아이들은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할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영어라서였어요 어려운 개념을 어려운 영어로 배우니까 쉽게 싫증도 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럼 코딩을 한글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 교육을 하는 서비스인 하량을 제작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기능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을 통해 초등학생 친구들은 코딩을 한글로 진행하면서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어요 기존에 딱딱했던 교육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파스텔톤 색간을 사용해서 더 프로그래밍에 신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창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최근 홍대에 위치한 롯데리아 매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안 매장 안에 있는 모든 글씨가 영어로만 적혀 있어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영어가 한글보다 더 이뻐 보인다는 편견 때문에 한글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글도 충분히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자체가 예술성을 가지고 있죠 예술적이기만 할까요? 또 과학적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문자가 변하는 특성 덕분에 자판을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렇듯 한글은 매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예술성을 비롯한 다양한 장점을 알지 못한 채 영어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젝트 아름다운 우리만 한글을 올해 창업 동아리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한글 정보 포털을 통해 한글의 정보를 알리고 직접 만든 한글 게임과 캐릭터 상품을 이용해 한글을 사람들이 더 자주 접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만든 캐릭터 상품들을 가지고는 동아리 졸업생 선배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어요 400%가 넘는 달성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또한 저는 제 능력을 통해 학교에서 친구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T 특성화고임에도 불구하고 급식 신청 및 취소와 간편식 신청 등이 수기로 진행되어 친구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교내 급식 편의 솔루션인 달그락을 기획 및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서비스 화면 중에 일부인데요 간편식 신청, 선호박 신청 등 10가지가 넘는 기능들을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또한 매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교내 결제의 핀테크 솔루션인 디미페이 팀에도 합류하여 저의 재능을 이용해 친구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서비스 중 제일 돋보이는 기능인 얼굴 인증 결제 시연 영상인데요 매점에 있는 기기에 얼굴을 가져다 대면 알아서 인식 후에 카드 정보를 불러온 후 결제까지 바로 가능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학교에서 뭔가 학생이 서비스를 만든다? 하면은 거의 제가 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달그락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했었죠 하도 뭔가를 많이 하고 매일매일 교무실을 가다 보니까 선생님 중 한 분은 전 이름이 아니라 달그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도이야 대신에 야 그라가 이것 좀 해줘라! 이렇게 말이죠 지금도 사실 정말 하프게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이 선택들을 보며 똑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당장은 돈이 내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의 시간을 써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솔루션을 개발할 시간에 외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만들었으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경력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깝기도 하고 가끔은 내가 학교 직원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은 저에게만큼은 똑똑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똑똑한 선택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훌륭한 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 똑똑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조금 똑똑해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타고나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똑똑함 보다 똑똑한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만의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똑똑한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의 것을 만들자 일단 도전해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자 이 세 가지 기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의 똑똑한 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도 자신만의 똑똑한 선택을 통해 더 똑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